한 문혜 씨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죠? 제 어머니요? 어려운 질문인가요? 아니요. 대답할게요. 제 엄마는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에요. 스스로를 항상 못났다고 여기죠. 하지만 날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이세요. 찌라 씨 나온 분 맞죠? 모네향 친모라고. 여긴 어떻게 온 거죠? 모네향 만나러 온 건가요? 전 모네의 엄마가 아닙니다. 모네에게 후원을 받는 사람일 뿐입니다. 나이 먹어 염치 없이 모네의 도움만 받았습니다. 근데 전 매번 엄마를 부정하기 바빴어요. 제 엄마 이름은 윤지수.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는 가난한 청각장애인이에요. 당신이 알고 있는 가난한 청각장애인이에요. 당신이 알고 있는 한 분에는 가짜예요. 당신이 알고 있는 한 분에는 가짜예요.